여기는 신대방여행사가 아주 가까운 위치로 방은 딱 봐도 작죠? 반지하입니다. 방도 작고 반지하에 전세로 3,900입니다. 대신에 깔끔한 것은 나쁘지 않아요. 깔끔한 것은 나쁘지 않고 화장실에 상품도 있고 그리고 전세작원 대출 가능합니다. 전세작원 대출 가능하고 이 크기를 한번 재벌판이 크지는 않아요. 그래서 좀 싸고 대출도 가능해서 대출이 가능한 것은 항상 메리트가 있죠. 그 자체로. 이 벽에서 이 벽까지가 2,80m입니다. 이 벽에서 이 벽까지가 2,60m? 2,50m입니다. 여기까지. 2,50m. 그리고 여기 이 공간 신발 두는 이 공간도 계산해야겠죠. 요만큼은 또 빠지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대출이 되는 집이라서 뭐 진짜 저렴하게 살고 싶다 하신 분들한테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1,50m. tässä 마 Gracias 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